요즘 재테크하고 있는데 해외선물 자동매매 프로그램으로 재테크하고 있어요. 지금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데요. 지금 주식영웅, 선물영웅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튜브로 방송도 보고 있고 해외선물 재테크 자동매매 프로그램으로 제가 여러가지 병행할 수 있게 됐어요. 다른 일 하면서도 켜놓고 알아서 돈을 벌어주니까 되게 편하고 쉽게 접근하면서도 수익도 많이 낼 수 있더라고요. 제가 경제학 전공에서 경제학 이론적인 공부도 많이 한 편이고 경제 서적도 많이 봤었는데 이 해외선물 자동매매 프로그램이 훨씬 접근하기 쉽더라고요. 그래서 켜놓기만 해도 돈이 저절로 생기고 다른 일 하면서 또 그것도 돈이 생기고 여러가지로 병행이 가능하니까 계속 사용하게 되고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 자동매매 프로그램만 사용하시면 훨씬 쉽게 수익을 올릴 수 있어서 되게 좋은 매매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. 네, 강력 추천합니다. 제가 직접 체험도 해봤고 계속 지금 쓰고 있어서 되게 수익 낼 수 있고 여러분들도 쉽게 재택할 수 있는 최고의 상품이라고 생각해요. 아래 링크 클릭하시거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 가능하고요. 이 자동매매 프로그램으로 큰 수익 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. 많이 사용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